렛츠고 렛츠고 렛츠고! 야! 1등 간다! 야 이거 미쳤다! 이거 진짜 대박이야! 안녕하세요, 라치카! 여기는 지금 저의 모교인 한림예고인데요. 10년 만에... 진짜로? 너 수업하지 않았어, 근데 여기서? 그럼 한 7년 만인가? 리아 언니도 연이 더 깊다고? 아, 제가 여기 수시보고 그냥 안무 하나 짜가지고 덜컥 수석 합격을 해버린 거죠. 수석 합격을 했는데 문이 없어서 못 갔어요. 문을 켜러 가는 거 맞죠? 어, 그래. 근데 여기 앞에 친구들 다...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닌데? 안녕하세요,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네. 저희 오늘 촬영 잘하고 갈게요. 하교 잘하세요, 하교 잘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혹시 저스트 댄스라는 게 포시? 장애 형, 참으셨어요? 네. 우리 이제 2023년 장애 형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체험해보시면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거... 알로! 할 거예요. 우와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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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스플라우스 아우 나 운동ể 안 되려볼까 봐. 어 혹시 기억나세요? 일기들 입학식 할 때 여기 레드카펫을 sm說 바로? 야 나 봤어. 기사 phiên sam 어. ൘ badowe. 저기 손 veel 기사를 여기 사진에서 찍었던 오... 그럼 갑이는 여기 예, 저도 찍었죠. 오 진짜요. 여긴 그래피티가 늘 땡큐 sman 땡큐, 땡큐 일단은 좋아할지 모르겠네?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? 놀라긴 하실 거 같아. 갑자기 흘린 얘기가 우리가 어찌니까 어디가? 어디가? 블랙키러 가봅시다 어 나 떨려 네? 나 떨려 그럼 리안이 왜 낚이세요? 아 싫어 이거 진짜 하고 있나봐 오오오 shining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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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예쁘다 어!! 이거 진짜 하네? 아 대박! 잘한다! 아치가분들과 춤을 추면서 궁금했던 것도 괜찮고 그럼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? 진짜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. 해치경 Gang 이거 오늘? 오늘 한... 40분? 어? 생각보다 많이... 어, 40분 걸린 것 같은데? 프리카이를 하실 때 어떤 생각 하시나요? 프리카이를 하실 때... 놀래키고 싶었던 것 같아. 진짜 어디 한 번 취해있기도 해보고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됐다고도 생각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. 조금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왔을 때 저도 몰랐던 모습이나 동작들이 나오더라고요.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주긴 하는데... 안무가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, 이게? 안무가 되고 싶어요? 어떤 안무가 되고 싶어요? 예를 들어 K-POP을 하는지 아니면... 네트워치인 자, 아니면 팀에 소속이 돼서 K-POP 안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뭐 하고 싶어요? 저는 선관세스파이로 우승하고 싶어요. 선관세스파이로 선관세스파이로 우승하고 싶어요? 아, 목표가 있는 친구네. 멋있다. 동점을 찍고 싶다는 거지, 저는. 좋은 목표네. 또 있어요? 듣고 싶어. 꿈이 뭔지. 네, 그냥 저는 제가 행복하게 해치는 중이에요. 제가 우선 중이에요. 저게 제일 어렵다. 진짜 행복하게 해치는 거. 오래 추자, 오래. 몸 다치지 말고. 입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고생하셨으니까 선물도 좀 드리려고 갖고 오고 싶어요, 시켜. 하하하하. 네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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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 뽑으면 이제 큰일 난 거야. 왜 왜 왜. 이제 꼴등할. 하하하하. 하하하. 이거 일부러 올라온 거지? 하하, 씨. 하하하하. 꼴뚱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랜덤이구나. 여기서 공개하는 거야? 다 쳐서! 누구야? 누구야? 형아님 가면 돼? 별로 안 좋아해! 지금 별로 안 좋아해! 어? 뭐부터? 저도 미안해요. 이거라도 이겨볼게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! 안 내면 준다. 가위바위뽀! 가위바위뽀! 축하해. 그거 알아야 돼. 우리 왼쪽으로 했잖아. 아 맞네! 오히려 헷갈려. 오히려 헷갈려. 우리 왼쪽으로 한다고 반대로 해야 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디 스테이? 가자 가자 가자! 파이팅 파이팅! 야 미지야 네가 잘 못하면 어떡해! 미지야! 미지야! 어? 그렇지? 야 근데 이 동작이 진짜 많네. 나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. 우리 etm. 어어 특수성 많이 많이 하세요. 힘을 다 빼놓으세요. 어려운 게 좋아? 쉬운 게 좋아요? 뭘 문 여는 식인데? 이거 너무 쉬우니까 텔레폰 봐볼게요. 그래요. 오, 레츠 고아 렛츠 고아! 일주간다! 1등 간다! 오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야 으 으 야 이거 미쳤다. 이거 진짜 대박이야. 가자 가자 가자. 아 너무 떨려. 안 쉬어 안 쉬어. 가자. 아 힘들어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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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우리 꼴찌어 왜 하네. 힘들었고요. 제가 1등받기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도 2등했어. 2등이야? 꼴찌는 아니다. 야 이거 꼴찌는 아니다. 아 네네네. 1등. 1등. 시비스. 오 좋아요. 좋네요. 어 2등 누구예요? 원래 2등은 누구 생각하고 계신가요? 리헨이. 리헨이. 오 아닌가요? 반전이 있네요. 2등 가비지. 레헨이. 신속이 달려. 1등 clay. 아 비엄라. 어. 우열해줘요. 오케이x2 어. 그래. 그래 그래. 아 그래. 그러면. 오래 춤춰야 되니까. 어 네네. 나는 괜찮아. 착해. 어 난 위안해서 못가져.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KCG소 여섯 분 모델에게 주시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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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생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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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로 막 보던, 존경하는 댄서분들이랑 얘기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원하는 게 좋은데 게임도 하고, 소통도 하고 다른 상품까지 있었어요. 좋은데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